여야가 결국 실종자와 유가족들 입장을 무시하고 세월호 국정조사 기관보고 일정을 오는 26일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합의했습니다. 새누리당의 버티기에 민주연합이 결국 합의를 해주고 말았습니다. 구조수색의 지장이 최소화되도록 7월 이후로 일정을 잡아달라고 요구했던 실종자 가족들은 참담한 심정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취재PD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윤희나 PD. 네, 윤희나입니다. 네, 장고 끝에 악수라고 해야 하나요? 기관보고 일정 합의 내용부터 전해주실까요? 네, 오전 11시 국정조사특위 여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 야당 간사인 김현미 의원이 만나 기관보고를 이달 26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여야가 기관보고 일정을 두고 공방을 벌인 지 12일 만에 나온 합의였습니다. 그간 새누리당은 기관보고를 이달 23일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새정치민주연합은 다음 달 4일 시작할 것을 주장해 왔습니다. 결국 여야 간사가 합의한 26일은 6월 중 기관보고를 해야 한다는 새누리당의 입장에 가까운 결정이었습니다. 그동안 7월 이후로 일정을 잡아달라고 했던 실종자 가족들인데요. 이 합의가 나오자마자 기자회견을 열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진도에 있는 실종자 가족들이 진도 군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 기관보고 일정 합의를 비판함과 동시에 참담한 심경을 밝혔습니다. 양당 간사가 기관보고 시작일인 26일에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과 김석균 해경청장을 먼저 부를 방침이라고 밝힌 것 때문입니다. 실종자 가족들은 자기 자식이 바닷속을 아직도 떠돌고 있다면 정밀수색기간인 6월 동안 진도에서 현장수색을 지휘하는 해수부 장관과 해경청장을 여의도에 소환해 조사할 수 있겠냐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가족들은 또 여야의 이번 합의가 자신들의 마음을 갈갈이 찢어놓았다며 기관보고를 7월에 실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안산가족대책위의 김병건 위원장도 해경청장과 해수부 장관의 기관보고는 7월 1일과 2일 진도 형지에서 받을 것을 요구하며 만약 6월 중에 기관보고가 진행될 경우 반대 행동에 나설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도 진행을 한다고 합니까? 오늘 오전에 이뤄진 여야 합의는 사실상 무산된 상황인데요. 김현미 야당 간사는 가족들의 반발 소식을 들은 후 조원진 여당 간사를 만나 가족들이 강력히 반대하는 상황에서 합의를 밀어붙이면 안 된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말했습니다. 새누리당이 유가족을 설득한다면 기존 합의대로 진행하지만 만약 설득에 실패하면 실종자 가족과 안산가족대책위가 요구하는 대로 7월 1일과 2일 진도 현장에서 해수부 장관과 해경청장의 기관보고를 받는 것이 맞지 않겠냐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조원진 여당 간사는 여야 간 합의가 우선이기 때문에 지켜지는 게 맞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진도에서 기관보고를 하는 것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새누리당은 다음 주 월요일 국조특위 전체 회의를 소집해 26일부터 기관보고를 시작하되 해경과 해수부의 기관보고는 가족들의 요구대로 7월 1일과 2일 받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6월 중에 기관보고를 한다는 것 자체에 대해 가족들의 반발이 예상돼 기관보고 일정 합의가 원만히 이뤄질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청해진 해운 대표에 대한 첫 번째 재판 오늘 있었죠. 혐의를 부인했다고 하더군요. 네. 김한식 청해진 대원 대표는 과적과 증축 등의 잘못은 인정했지만 그로 인해 인명피해가 났다는 점은 부인했습니다. 김 대표 등 임직원 5명은 오늘 광주지법에서 열린 재판에 나와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과도한 증축, 과적 등으로 세월호 침몰 원인을 제공해 승객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일부 피고인은 선사의 과실보다는 선원들의 운항 실수를 부각하기도 했습니다. 승무원 재판과 청해진 임직원 재판은 각각 따로 열리지만 이들 간의 세월호 침몰에 대한 책임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지법의 임정엽 부장판사는 침몰 원인을 놓고 승무원과 청해진 해운 임직원들이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국민TV 뉴스 윤희나입니다.